기본작업 다시 1번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B2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가조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 요금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안쪽에 가조실 데이터는 고객번호와 관할사업소와 사용량, 검치밀 사용금액을 가져오십니다. 5월 도시가스 요금 테이블에서 고객번호와 관할사업소와 사용량과 검치밀과 사용금액을 가져오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구요. 사용량에서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사용량이 100 이상이고 검치밀에 가서 2015년 5월 10일 이전입니다. 작거나 같다 2015-5-1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구요. 정렬은 관할사업소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네요. 두번째 사용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눌러서 표 형태로 B셀에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추가적으로 가져온 데이터 표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표도구 디자인 탭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구요. 변환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이시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가셔서 고고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고객번호의 앞에 4자리가, 고객번호의 필드명이 표시, 고고필터니까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구요. 4자리 추출하셔서 3.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구요.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값의 평균이 150 이상, 250 미만인 행인지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은 A23에다가 임의로 그냥 조건이라고 넣으시구요. 이제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조건이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 이용하셔서요. 여러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값을 추출하겠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랩터 함수 입력하시구요. 고객번호 첫번째 데이터 A3을 선택하고 4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큰 따옴표 문 꺼서 300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구요. 그 다음 3001이거나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의 평균이 150 이상, 250 미만입니다. 150 이상, 250 미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함수가 필요한데 누구와 누구냐면 사용량, 심표, 전월 사용량 보통은 드래그 했는데 두개의 데이터를 도해서 나누기 이 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심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D3, F3 선택하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50 다시 한번 AVERAGE 입력하시구요. 아까와 동일하게 사용량, 심표, 전월 사용량 가로 닫고 그 값이 미만이다, 작다 25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AND에 대한 가로 닫구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ENTER 누르시면 조건이 작성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특별히 필드명의 언급이 없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구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주시고 데이터의 정열매 필터의 고급 A2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는 A23부터 A24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7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데이터 A3세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J21까지 선택을 하십니다.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구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사용량의 상위 네 번째 자까지와 하위 네 번째까지의 행 전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와 하위 둘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상위 값, 하위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와 스몰 값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지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사용량의 데이터가 입력된 D3부터 D21까지 선택하시구요. 여기 범위 안에서 네 번째 값을 추출합니다. 상위 네 번째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번째 값을 추출하고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아니, 이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누가? 어떤 값이 크거나 같다? D3에 있는 값이 F4, F4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요. D3부터 D21 영역 안에 데이터를 가지고 네 번째 큰 값을 구합니다. 물론 네 번째 큰 값을 구했다. 그 값이 D3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면요. D3에 있는 값이 첫 번째 큰 값은 네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큰 값도 네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세 번째 큰 값도 라지 함수를 통해서 네 번째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값은 같겠죠. 다섯 번째 큰 값은 D3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크지 않습니다. 이 부등어 방향이 좀 헷갈리시다 하시면요. 반대로 쓰시면 되세요. 앞에다 갖다 놓고요. D3의 값이 크거나 같다. 라지 함수를 통해서 네 번째 큰 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쓰셔도 되구요. 그 다음 다시 하위 네 번째까지의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D3에 있는 값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F4, F4 누르셔야 될 것 같구요. D열에 있지만 3, 4, 5, 6, 7의 행위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해놓으시구요. 그 값이 반대로 이제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스멀 함수를 통해서 사용량에서 심표 네 번째 작은 값을 구한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 스멀 함수 괄호 닫으시구요. OAL 함수 괄호 닫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버튼 누르셔서요. 글꽃 스타일은 굵게 글꽃 색깔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 보시면 사용량이 가장 큰 319 그 다음에 314 294 290이 들어가 있구요. 가장 작은 값이 있는 69 71 76 96 에 조건부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호 방향이 좀 어렵다 하시면 위치만 좀 바꿔놓으시구요. 어쨌든 구한 값을 포함할 수 있도록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15점 문제구요. 그 다음에 고구 필터 5점 조건부 서식 문제 5점에서 10점 총 25점의 문제를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검침일에 한 달 전 다음 날에서 검침일까지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가요. 이 데이트란 함수하고요. 텍스트 함수하고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문제에서 검침일이 3월 5일이면 사용기간은 한 달 전이 2월 5일이겠죠. 2월 5일 다음 날이니까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라고 표시하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TXT 가로 여시고요. 왜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했냐면 02-06 이라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한 달 전 값을 구하기 위해서 E-Date 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검침일에서 심표 한 달 전 이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1 만약에 1개월 경과라고 하면 그냥 1만 넣으시면 되는데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한 달 전 아까 기준이 3월 5일이라고 했으면 2월 5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2월 6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심표 큰 따옴표 묶어서 구한 값 몇 월 며칠이라고 구해진 값을 mm-dd 형식으로요. 월 슬래시 일 형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바로 왼쪽의 값 5월 5일에 한 달 전이 4월 5일일 거고요. 하루 경과 날짜가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결 모양이 필요합니다. 구하셨던 값 뒤에다가 엔퍼센트 연산자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물결은 숫자키 1번 앞에 있습니다. 키보드 우리 자판 위쪽에 숫자 1 옆에 물결이 보이실 거고요. 큰 따옴표 닫으시고 다시 한 번 엔퍼센트 연산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검치밀 바로 앞에 있는 이 3세대 검치밀을 mm 슬래시 dd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검치밀을 월 1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값을 아래까지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H3부터 H21 영역의 사용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사용금액은 사용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단가는 아래쪽에 표 3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과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에 따른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참조할 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사용량 D3에 있는 값 곱하기 아래쪽에 단가는 H루컵과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H루컵 H루컵 D3의 값을 사용량의 값을 어디에서 아래쪽 표 3에 오셔서 표 3에 오셔서 위치는 I24부터 쭉 드래그 합니다. I24부터 L28까지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F4를 넣으시는데 왜 I24부터 들어가냐면 H루컵은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이상 이상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값이 입력되어 숫자값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고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심표 우리는 이제 이 범위 정한 영역에 가정용은 세 번째 열 상업용은 네 번째 행이죠. 가정용은 세 번째 행 상업용은 네 번째 행 공업용은 다섯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올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세요. 행위 값을 구하기 해서 매치 함수 그 다음 위쪽에 업종에서 가정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해당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B3을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 참조하는 표에 가정용부터 공업용이 입력된 H26부터 H28세 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그 고정된 위치에서 찾을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겠습니다. 라고 매치함수를 작성하시고 0 심표 0까지 입력하고 가로 닫아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가정용일 때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값이 얼마일까요? 1이에요. 그러면 이 H룩업에다 1을 넣으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죠. 가정용은 세 번째 행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이 아니라 3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2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H룩업 다 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용량에 다가 단가를 찾아다가 곱해가지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는데 매치함수에서 플러스 2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행에서 찾기 위해서 그냥 가정용을 구하면 숫자 1이 나오는데 세 번째 행을 지정하기 해서 플러스 2를 넣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비고를 작성하는데 사용자 아니 세 번째 문제네요. 비고를 작성하는데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퍼블릭 펑션 FN 비고 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데이터는 청구방법입니다. 그 다음 비고는 청구방법이 이메일이면 4% 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구방법을 입력 받아서요. 그 데이터가 이메일입니까?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된 FN 비고는 4% 할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청구방법이 핸드폰입니까? 비교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FN 비고는 2% 할인입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FN 비고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큰 단포 열고 닫고 하시고요. 입부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엔드입으로 마무리 닫아주시고요. 다 작성을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K3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범주 선택에 사용자 정의 FN 비고 선택하고 확인 청구방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비고란에 각각의 값을 찾아다가 비교해서 4% 2% 또는 공백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으로 오셔서요. 표 2에 가겠습니다. 업종별 사용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B25셀 선택하시고요. equal sum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가로 여시고요. 업종을 비교할 수 있도록 B3부터 B21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고정된 이치입니다. 절대 참조 그 값이 왼쪽에는 가정용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 아래로 복사하면 상관이 없지만 옆으로도 복사했을 때 A열이 있습니다. 라고 고정시키기 해서 F3번 두번 세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요. 첫번째 조건 다시 곱하기 두번째 조건 가로 여시고요. 인천 해양 서해라는 거는 가날 사업소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E,F,T 가로 여시고요. C3부터 C21까지 선택하되 절대 참조 누르신 다음 신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우리 우리 B24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되 B24,C24,D24입니다. 24행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두번 누르셔서 24행만을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두개 조건에 만족하다면 곱하기 전월 사용금액 G3부터 G21까지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절대 참조하시고 썸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은 다섯번째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 검침일별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고객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B31셀에 equal 인덱스를 먼저 넣죠. 인덱스 그 다음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고객 번호입니다. A3부터 A21까지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 심표 이제는 행위 위치 값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행위 위치 값을 구하기 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가로 여시고 최대 값을 구해 가지고 값을 찾아야 합니다. 맥스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맥스 첫 번째 조건을 넣기 해서 가로 열고요. 사용량이 가장 많은 데이터 찾겠습니다. D23부터 D21까지 F4 눌러서 절대 참조 곱하기 두 번째 검침일과 동일해야 되겠죠. 검침일이 있는 223부터 2221까지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5월 5일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여기에 해당한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사용량을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D23부터 D21을 주셔도 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넣으시고요. 맥스가 여기까지가 가로가 닫혀야겠네요. 가장 큰 값에 대한 맥스의 가로 닫히고요. 그 다음에 매치에 대한 함수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가로의 색깔로 좀 구별하시면 돼요. 인덱스는 검정 색깔 매치는 연두 색깔 맥스는 분홍 색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한 고객 번호가 구해지시는데요. 정확하게 물론 구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좀 더 정확한 수식을 표현하신다면 매치 함수 매치 안에 맥스 최대값을 구하셨던 식이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의 만족한 값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범위를 주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맥스 안쪽에 있는 이 범위를 컨트롤 시 그 다음 매치에 찾을 범위 룩업 밸류에다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영역에 가서 값을 찾아다가 횡의 위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값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 하신다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 모두 사용하시면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맥스 그 다음에 찾을 범위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작업은 6문항 6점씩 에서 30점 문제였습니다. 기본과 계산작업 까지 살펴보셨습니다.